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의 수능 수학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예요.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때는 선생님이 그동안 만들었던 컨텐츠에 더해서 이제 귀여운 염순이와 백이가 등장하는 새로운 뉴 컨텐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염순이 모의고사, 백이 모의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 수 있게 도와드리는 새로운 문제로 구성된 여미배기 그 다음에 뭐 또 나중에 파이널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안내해드리겠지만은 뭐 파이널 컨텐츠들까지 쭉 이제 하반기 때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들 성적 올리게 도와드릴 건데 일단 지금 시점은 이제 7월입니다. 자, 7월달에 8월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9평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가 됐다는 거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 수능이 당장 코앞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런데 말이야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거란 말이야 뭐 고민이 없어 그냥 난 너무 해피해 아니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새로운 컨텐츠 나오는 거 뭐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성적이 안 오르고 고민이 많고 답답하고 자랐어요. 그 고민이 많은 거를 뚫어드리는 게 선생님 이제 전문이니까 이 하반기에는 말이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벅벅 해야 됩니다. 벅벅 풀어야 돼요. 문제를 벅벅 자, 벅벅 푼다 이러죠. 문제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이제 뭐 듣는 얘기들은 자, 문제가 많이 풀면 성적 무조건 올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누구나 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뭐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막 들으면서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이 벅벅이라는 거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뭐 기출 벅벅, 엔제 벅벅하지 마라 말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벅벅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느낌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열심히 막 푼다 이거야.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상반기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하반기 시험범위도 이제 전범위가 되고 구평 있고 수능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벅벅 풀어야 되는데 그 벅벅이 이게 무지성 벅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지성이냐 무지성 벅벅이냐 아니면 이제 신나는 벅벅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 7월, 8월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서 성적이 신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참 무지성이었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자, 이거 이 벅벅을 진짜 의미있는 벅벅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도 뭐 여기 이게 지금 이제 그 새로운 모의고사에 대한 그 약간 티저 이미지 같은 거야 뭐 모의고사도 만들어 드릴 거고 뭐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 드릴 거고 다 그렇게 할 건데 물론 그건 필요한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3등급 이하다 이러면 지금 아직은 뭐 개념과 기출 탄탄하게 해야 될 때니까 뭐 새로운 컨텐츠 막 욕심부릴 필요까지 없는데 어쨌든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올해는 너 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양적인 걸로도 더 강력해져서 여러분들에게 1.5의 벽까지 시원하게 뚫게 만들어 드리겠다 뭐 약속을 했으니까 다 제공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되겠지 라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벅벅을 위해서는 벅벅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전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수능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쵸?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 노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오히려 고민할 게 없잖아.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 기초 개념 공사가 있으니까 기초 개념 공사를 그냥 뭐 2회독 3회독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그래도 6평을 봤고 공부를 했고 개념이라는 거를 돌렸고요. 기출도 봤어. 그렇잖아. 뭐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봤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아 그러면 이제 뭐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위주로 막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반기 때 했던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아 그게 얼마나 진짜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1월부터 6월까지 진짜 터나오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렇잖아요. 물론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은 공부를 했잖아. 그럼 그거를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거를 살려가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벅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되게 신나는 벅벅을 하게 될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어 배웠던 게 나왔다. 아 이거 지난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춰야지. 맞췄어. 어우 얼마나 뿌듯해. 어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그거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하찮아요. 상반기 때 공부한 거 너희들 뭐 5월달에 4월달에 공부했던 거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분만 진짜 각인된 것만 기억이 잘 나거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거를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재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은 뒷받침이 돼야 돼.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한 번 하고 가야 돼. 근데 그걸 정리를 하려니까 막막해. 왜? 내용이 엄청 많은 거 왔잖아요. 그렇잖아. 뭐 지금까지 했던 책도 많고 아니 이거를 뭐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 아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문제를 이걸 다시 다 풀어봐야 되나? 오케이 다시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는데 한 3일 동안 풀었는데 막 요만큼 나간 거야. 이거 다시 푸는 거 이거 하다 보면 구평 끝날 거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에라 모르겠다. 뭐 일단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또 생각 안 나고 뭐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재정립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다시 봐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총정리하면서 그 총정리 안에는 당연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과서 개념들 플러스 뭐 기출까지 특히 최근 기출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잔상이 남아 있고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벅벅해도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 벅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빠르게 총정리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위한 커리큘럼이 있다 이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3.5인 거지. 3.5 자 상승효과 3.5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효과 3.5는 수학 1과 수학 2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을 총정리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개념 수업이에요. 근데 기출 수업이기도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반기 때 개념과 기출을 했으니까 아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분명히 봤던 거 아닌가? 아는 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끝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빠르면 3일 3일 길어야 5일 5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끝이 납니다. 수원 2가 그냥 다 끝이 난다고 거기 안에서 그냥 교과서 기초 개념 이런 게 아니야 기초 개념 수업은 선생님은 기초 개념 공사가 있으니까 이 3.5 같은 경우에는 진짜 4점짜리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뚫고 올라가기 위한 그런 정말 필수적인 개념들이 총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심플해. 아주 직관적인데 근데 그거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근데 그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개념과 기출을 재정립하면서 체계를 만드는 거지 체계가 일단은 잡히고 나서 뼈대가 있는 다음에 여러분들 왜 벚꽃 푸는 거야? 문제를 왜 푸는 거야?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메꿔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채우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경험을 했잖아 그치 않아? 1학기 때 이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상반기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약간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모래 위에다가 지금 막 집 짓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뼈대를 상반기 뭐 윈터스쿨 할 때처럼 두 달 동안 개념만 붙잡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버리지 구평도 끝나고 문제 풀 시간도 없고 다른 과목도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빠르게 정리해라 그게 이 상승효과 3.5 수학 1,2 이게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냥 이게 이승용의 상승효과의 그냥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장 핵심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내 수업을 안 듣는다면 모를까 아 나 이승용 이승용 괜찮다던데 한번 들어볼까 라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를 들으세요 이게 가장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 시나리오 3.5 라는 게 있고요 시나리오 3.5 라는 거는 이름만 봐도 느낌 오잖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나리오를 세움해서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서 착착착착 멋있게 푸는 거를 배우는 수업이야 게다가 이거는 진짜 레알 최신 기출 작년 기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 이것도 끝내는데 한 3, 4일 정도면 돼 그럼 이것까지 이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벅벅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벅벅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은 DB 3.5 하고 DB 딥 DB 3.5 하고 DB 딥이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평가원도 들어 있고 여기에는 뭐 교육청이라던가 사관학교라던가 그런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 다 선별해서 다 들어가 있고요 DB 딥에 보면은 옛날 기출 중에 선별된 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거는 빠르면 뭐 3일 3일 3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길어봐야 한 2주 정도 안에 끝나는 거고 이 단계가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좀 벅벅해야 되는 단계야 여기는 반복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까지 잘했어 혹은 실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빨리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막 넘어가도 돼 염이배기도 하시고 모의고사도 풀고 뭐 파이널 컨텐츠 카운트다운 뭐 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단은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새로운 컨텐츠 선생님 저도 하고 싶고 문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뭐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지 이게 뭐 수능 한 달 남으면 파이널은 아니니까 그쵸? 너무 쫄리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지금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쫙 끌어올리면서 막 하루에 막 실물을 막 두 개씩 풀어도 이게 감당이 될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잖아 그때까지는 준비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준비가 된 사람들 많을 거야 준비가 됐으니까 복복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준비가 된 거 같잖아 그래가지고 복복 한번 해봤잖아 근데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들으라는 거지 뭘 해라? 정리를 하고 가셔라 정리를 하고 와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 요거 하는데 아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뭐 아직은 뭐 기계공 내려갈 수도 있고 뭐 PT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선생님 컨텐츠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채우면서 하시면 되고 그거 하나하나를 끝내는데 뭐 요 단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교재 강좌를 하든지 간에 뭐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게 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일주일 정도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아 지금 뭐 일주일 돌아갔다가 하면은 아 이거 조지지 않을까 아 이런 얘기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거예요 아직은 뭐 100일도 넘게 남았으니까 그죠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요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미 뭐 제작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는 시점에는 이미 출시가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 막 어 표지가 귀엽고 뭐 여기 안에 뭐 스티커도 들어있고 아 이거 빨리 사고 싶어요 아 사고 싶으면 사세요 어 사는 건 좋아 사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사가지고 풀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문제 많이 풀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 뭐 나는 내가 다른 캐스트에서도 말하고 그러지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건데 안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굳이 안 될 때는 빨리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냐 그리고 그 방법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믿고 한번 따라와봐라 자 그게 지금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 뭐 자세한 내용 막 설명하고 이렇게는 안 할게요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뭐 강좌마다 뭐 OT도 있고 뭐 요즘 뭐 패스로 많이 들으니까 이제 뭐 강의 들어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텐데 어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렸고 3.5 단계에서 요 정도까지는 요거 이제 DB DB지만은 DB 3.5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하반기에서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까지 하나의 세트로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뭔가 답답한 부분이 생길 거고 이게 맞나 싶을 수 있거든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 그럴 때는 Q&A 찾아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좀 답답하네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선생님 뭐 교재는 5권 샀는데 뭐 어떻게 공부하죠 계획 좀 세워주세요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일주일 하는 거 이거 뭐 못하나 일주일 해보면 되잖아 그렇잖아 막 이게 뭐 한 두 달짜리 세 달짜리 코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다가 막 중간에 꼬이면은 한 달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 끝났는데 뭐 3일인데 3일 한번 그냥 들어봐봐 어 들어보고 나서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건 좀 괜찮은데 이건 좀 좀 어려운데 혹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게 있으면 내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선생님 또는 혹은 저희하고 같이 하는 또 상승효과팀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여러분들 어 건강 끝까지 잘 챙기시고 선생님이 그냥 커리큘럼 딱 던져주고 끝 이런 게 아니라 6평 전에도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해서 6평 직전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해라 라는 거 가이드라인도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뭐 9월 5평 전이나 수능 전에도 선생님이 그거를 해드릴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강 강의처럼 뭐 강의 올려놓고 나 나 끝났어 끝났어 나 휴가 간다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시험 직전까지 선생님이 챙겨드리거든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수강평 보시면은 남아있어요 뭐 카운트다운 수업에 대한 그런 수강평이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 아 이승효라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챙기는구나 이런 이제 피드백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것만큼은 책임지고 지키도록 할게요 자 수능 보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수업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이케